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시험 끝에 평가원 지역에 합격하였습니다. 2년 둘 다 올인을 하였고 저는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 실력은 거의 노베이스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2022년도 기출을 먼저 풀어보았고 그거를 풀면서 기본적인 공부 학습 방향을 영어 교육론과 일반 영어에 점수를 맞추고 영어학은 개념이의 초점을 두는 걸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수 때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영어는 먼저 기출을 풀어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긴 지문의 글을 논리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익숙했던 수능 지문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주제 문장이 하나이고 논리적 흐름을 비교적 안 놓칠 수 있는데 임용 지문은 아무래도 여러 문단이 있고 주제 문장이 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 글을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읽기에 도움받았던 게 저는 김사 선생님의 1, 2월 강의였어요. 1, 2월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비교대조 지문은 어떤 식으로 주제 문장을 찾아야 되고 실험 지문은 어떤 식으로 주제 문장이 전개가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주제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지문이 문단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의 도움을 받은 게 Reading for Insight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붙여 읽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한 번에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여러 문단이 있을 때 두 번째 문단, 다음 문단에서의 첫 번째 문장이 이전 문장에서의 핵심 주제문이거나 재진술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글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은 기입형을 풀 때에도 저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교육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 1, 2월에는 다른 팀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게 한글로 된 교재다 보니까 저는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아서 온전히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최시원 선생님 교재를 알게 됐는데 교재가 전체적으로 원서 내용을 영어로 그대로 넣은 거여서 전반적인 연교론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연교론에서 중요한 키턴 역시 영영풀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비슷한 키턴들이 많은데 이런 키턴 간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팀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진짜 빠른 실시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수 때 궁금한 점이 진짜 많았는데 이거를 카페에 제가 글을 올리면 거의 하루 안에 빠르면 반나절 안에도 답변을 달아주셔서 저의 학습 계획이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몰랐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최시원 선생님 6월 기출 강의도 수강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기출 강의를 들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듣기를 잘했다고 느낀 점이 최시원 선생님께서 기출 지문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고 기존에 출제된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지 가지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 분석은 본인이 스스로 한 번 더 다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고 별도로 영어교육 전공 선생님들이 아실 만한 루이스 교재를 사용해서 제가 별도로 스스로 공부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초수 때 이거를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는 아무래도 모든 기출을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최시원 선생님께서 별도로 제공해 주시는 08년도 이전, 과년도 기출 강의도 빠르게 듣고 핵심만 파악해서 시험장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학은 제가 아무래도 복수 전공이고 또 코로나 때가 겹치다 보니까 의문론 AEP 강의를 한 번도 거의 못 듣고 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찾다가 최준호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AEP를 보시면 엄청 어렵게 원서가 줄글로 되어 있는데 최준호 선생님이 이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진짜 한 문장씩을 해석해 주면서 읽어주셔서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개념이 줄글식으로 전개가 돼 있어서 이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힘든데 최준호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번호 표시랑 해주셔서 나중에 이걸 저 혼자 다시 봤을 때 구조와 있게 뭐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이 개념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었고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이제 의문론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 연습 문제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연습 문제를 회독에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서 내용을 빈칸을 뚫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서를 보고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의문론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통사론 역시 칸이 신텍스 강의를 수강했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냥 진짜 책을 거의 한 문장씩 읽어주시며 설명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통사론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효수 때 했는데 막상 시험 채점을 해보니까 가채점보다 10점이 낮게 나와서 저는 이거에 대해 이제 페인 분석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그 합격자 다반지 열람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다반지 열람을 하기 전에 고득점으로 복귀를 올려주신 선생님 다반을 미리 읽고 가서 이제 제 다반이랑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인풋은 이제 잘 들어와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인풋은 들어와 있는데 제 다반이 채점자에게 불친절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의도가 아무래도 영어로 된 서술이다 보니까 의도가 그대로 채점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문 내 키워드를 활용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안 했고 중요한 내용을 풀어 쓰는 식으로 서술을 했어서 이거의 큰 감점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 영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키워드가 부족하고 풀어서 설명해서 채점자에게 불친절한 답변이었고 영어 교육론의 경우에는 저는 근거를 갖다 쓰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 저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써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어서 이게 또 시험을 잡아먹는 요인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자 복귀를 보고 어디까지를 근거로 써야 하는지를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공부법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재수 때는 저는 다르게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2월에 쉬면서 합격자 답안을 모으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합격자 복귀를 모으는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거를 링처리를 해서 1년 내내 정답서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전년도 모의고사와 기출분석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이때 기출분석은 답안 작성을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답안 작성을 한 다음에 합격자 답안과 비교해보고 제가 놓친 키워드는 무엇이고 또 이제 연결원 같은 경우 예시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짝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요. 초수 때는 스터디를 활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 답안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읽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짝 스터디를 해서 합격자 답안을 모범 답안으로 설정하고 서로 답안에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이랑 서로 답안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통해 채점자인 스터디원을 읽어도 이해되게 키워드가 전부 들어간 답변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초수 때 1년 동안 굳어진 제 서술 스타일을 단기간에 고치기는 쉽지 않았는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답안 스타일을 고치는데 시간을 다 투자하고 이제 일반 영어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일반 영어 지문과 단어 암기에 거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러한 변경된 답변을 굳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내에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고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주제문이 바로 드러나고 이해될 수 있게 답변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영교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근거로, 답으로 쓸지 모범 답안과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정제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학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을 바탕으로 최진우 선생님께서 자세히 봐야 할 개념 위주로 모의고사를 내주셨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오답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 또 기출 교재를 보시면 구조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화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룰이나 기출로 빈출되는 룰을 다시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초수 때보다 제수 때 9점 정도 전공 점수를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준비를 2차 준비에서의 제 학습 방법은 양치기와 반복이었습니다. 먼저 12월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평일 5일 동안 연속해서 면접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주 3회 수업 실현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업 실현에서의 문제는 기출 문제를 돌렸습니다. 이러한 5일 내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인풋을 저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제 결과가 나온 1월 달에는 주 6일로 수업 실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면접 역시 오프라인으로 매일 실시하였고 온라인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치기를 한 이유는 첫 주에는 주 3회 정도로만 수업 실현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최시원 선생님께서 2차 피드백을 주 1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때는 제가 다소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주 6일로 늘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구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마지막 주와 시험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업 실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제와 비슷한 조건에서 해서 긴장감 속에서 실전 연습이 가능했고 또 면접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험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는 저는 초수 때는 최시원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 답변을 할 때 명사 키워드를 활용해서 두갈식으로 답변하는 포맷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수 때도 이어서 그래서 제수 때 별 어려움 없이 바로 답안의 발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스터디원들과 함께 여러 면접 교제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 답변을 적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터디원의 답변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스터디원이 말한 면접 답변이 생각나서 이 답변에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면접 과정에서 본인의 답변만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스터디원의 답변도 같이 정리해두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다양하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명고 씨가 주관식이고 정답이 공개되지 않은 시험이어서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는데요. 하지만 정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답이 합격자 복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복기본을 무조건 근거로 해서 제 답안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갔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초수 때는 기출을 3, 4번 돌리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기출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직관을 요하는 문제가 나와서 제수 때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시 또 이걸 반복해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B형 6번 문제에서 근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출 분석한 내용을 요하는, 근거로 요하는 문제가 나왔어서 빠르게 정답을 작성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출 문제는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2차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2차도 역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기출 분석을 해보니 뭔가 올해는 스피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스피킹 위주로 모든 가능한 유형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스피킹이 나와서 실제 시험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와 실제 공부를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빠른 인풋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복수 전공이나 비전공자들에게는 큰 도움, 빠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에서의 문제풀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수 때 사점을 통으로 날렸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디렉션을 제가 꼼꼼히 안 읽어서 답을 알지만 통으로 감점이 되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 경험이 없는 초수 선생님들께서는 실전에서 반드시 디렉션을 꼼꼼히 읽고 이걸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와 같이 졸업을 한 후에 조금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할 시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고민하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럼 또 한 해가 지나가다 보면 작년에라도 시작할 걸 이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해서 미루면 또 그 다음 해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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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